이거 어떻게 먹어, 이거 어떻게 먹어, 그럼? 나 푸딩 나오는 줄 알았잖아.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. 가격 좋다. 우리 케이크만큼 크기가 약간 우리가. 이야. 좋다, 케이크가 너무 좋다. 2,700원. 진짜 이거 10개도. 10개도 먹으실 거예요. 만약에 한 조각. 한 조각? 야, 생선. 좀 더 먹어요? 아마 민경 씨는 한 입이에요. 아, 진짜. 껍질 맛 난 따로 먹어볼까? 음. 우와. 너무, 너무 파스텔한 줄. 너무 맛있다. 발비찜 맛. 발짝 틀어나면서 부드럽고. 녹는다. 저는 이 육수로 밥 좀 비벼 먹을게요. 올 케이크 같아. 그래, 그래. 현이 잘한다. 그렇지. 그 양념에다 비벼 먹었어요. 너무 양념이 맛있어. 고기 반찬, 고기 반찬.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. 꽂혔어, 꽂혔어, 현이. 그리고 장조림보다도 부드럽지, 훨씬. 고기가, 돼지고기라. 아니, 맛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깽트 타입이야? 너무 맛있어. 동팔기 진짜 맛있겠다. 동팔기 진짜 맛있다. 저거는 아마. 안 먹어봤어요. 야, 이건 몇 개 못 시켜야죠. 너무 맛있어요. 확실히 맛있다, 이건. 녹는다. 언니가 진짜 쌀국이 너무 잘 되셔서. 아, 나 박수씨 저렇게 많이 먹는 것도 처음 먹어요. 그러니까. 아, 잘 먹었다.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또 우리가. 긍정적으로. 지갑을 한참 열어줄 수도 있는지. 한 잔 먹고 들을게요. 맨정신은. 맨정신은 일체 못 듣겠어, 이제. 아, 열려면. 무섭만 열어. 지갑을. 지갑을 다 열겠습니다.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. 다 열겠습니다. 그래, 열어야지. 정말 다 마셨어. 지금 열다 못해 뱉었어. 그대로 토해냈네. 그대로 토해냈어. 그대로 한 방에. 내일은. 이제 도심 속의 화려함을 우리가. 너 좋아하겠네. 아, 내일. 저는 막 내일 화려하게 나올 거야.